여기서 하면 한 번에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애 반대쪽에서는 2단점프하면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2벽 아 근데 이거 하니까 귀엽더라고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 리퍼, 쉬퍼도 빠졌고 리퍼 왼쪽으로 들어와요 리퍼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어이구 풀파워 개아프네 금방 봤죠? 쉬프트로 상대방 원거리 평타 같은 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평타 같은 거 다 막을 수 있어요 쉬프트 잘만 쓰면 그냥 스킬 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쓰면 나선 로켓 같은 거 쉬프트 막을 수 있어 맥크리 성광도 막을 수 있고 맥크리 성광은 좀 극혐이긴 하다 겐지 어이구 어이구 스킨 뽑은 겁니다 주자 A주고 B에서 막자 조합 자체는 안 나빴었는데 안녕 이 자리가 상대 원거리 없으면 정말 좋은 거 같애 솔저 같은 애들 없으면 여기서 공격하는 게 정말 좋은 거 같애 자리아 가지고는 커버 안 돼 아프긴 한데 아프긴 한데 메인 핵심 아 겐지가 너무 날뛰는데 어이구 이럴 줄 알았다 어이가 없는 놈이래 나보고 쏠저거 왜 솔궁 썼는지 아겠지 솔직히 밑에 2명 3명 있었는데 근데 솔저가 위에서 프리딜 넣고 있는 것보다 짜증나는 거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잘라주는 게 낫지 어이고 미안 로드호그 왼쪽으로 들어와요 왼쪽 1층 힐킷 있는데 있어요 위도 나온 거 아니야 상대 저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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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겐지 컷 위도 나온 것 같은데 상대 상대 위도 근데 위도 어디서 쏘는 거야 우리팀 아무도 뒤지질 않는데 위도한테 저기 있네 짜루러 갑니다 안녕 어 뭐야 누가 나 잡은 거야 아 겐지가 나 아니 거기 봐주고 있으면서 으아 야 이 맥크리 개그 맥크리 맥크리 좀만 빨리 성광 떠나줬으면 나 살았잖아 어이구 어 이거 로드호그 하는 때 안 끌리게 조심 위도도 저희 옆에 있고 어 잠깐만 잘못 썼다 어 이거 비벼야 되나? 자리야 여기 보고 있고 오케이 컷 아 두 단계 좋네 그러고 보니까 뭐야 트레이셔 났네 겐지 왼쪽 겐지 왼쪽 뒤에 뒤에 와요 겐지 왼쪽 뒤 뒤뒤뒤뒤뒤 뒤져라 그냥 다 붙어있다 으악 여기면 쓰겠지 흐흐흐흐흐흐흫 뒤뒤뒤뒤뒤 어흐흐흐흐흐흐흐흫 안 늦었네? 헤드 못 맞췄네? 안녕? 어 뭐야? 풀피라서 안죽었어 오른쪽에서 튀어나온다 목표 센터 아 이거 자리 너무 안좋은데 나? 오오 맥그리궁 겐지 진짜 아까부터 왼쪽 오질라게 들어오네 어? 왜? 뭐야? 나 그냥 두발쌌을 뿐인데 와서 죽어주네? 어이구 나도 노리지마 상대 리퍼 뽑았다 아 겐지 어이 겐지 나쁜 놈아 여기 좀 고만봐 나도 너 보러 갈거야 어어 잠깐만! 미안! 야 로드워크가 왜 있어? 겐지 보러 갔는데 아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안좋은데? 리퍼는 궁 없을건데 어이구 리퍼는 궁이 없어가지구 스나 내가 스나 따러간다 오오 바스티어? 어? 어? 누가 따로갔다 어? 누가 따로갔다 로드움드 로드움드 너프 먹어야돼 그래판독 십삭이야 공중에 날아다니는걸 잡는게 말이돼? 대충 그냥 어 갈고리 뿌리도 물론 나는 저는 못해요 잘 못함 잘할때는 잘하는데 못할때는 트레이서 센터 아래 트레이서 센터 아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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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왼쪽 센터 왼쪽 센터 왼쪽 시나가 여쪽보네 아이 진짜 어이구 잘못올랐다 나 뒤지겠다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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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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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이구 아 나도 뒤지겠다 아 나 뒤진다 병장님이 날 보신다 오 루시우 궁 개꿀 어휴 내 평타 맞고 내가 뒤질 뻔했네 위도 여기 본다 힐 좀 힐 좀 오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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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있다 아이씨 지나가다가 겐지한테 헤드 맞고 뒤졌다 헤드 맞은거 같은데 표창 저거 3시간 3시간 방송 3시간 진짜 헤드 맞은거 같은데 뭐야 진짜 대충 뿌린거야 그냥 뒤졌어 아 이거 주겠는데 반사 왜 남아있음 반사 왜 남아있어 마지막에 반사 왜 남아있어 아 난 당연히 궁 끝났길래 반사 없는줄 알았지 그냥 치프트 바로 터뜨렸는데 내가 맞았어 그 치프트 터뜨린거야 평타하고 아 그 아깝다 이거 진짜 방어 개잘했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방어 실패해버리네 내가 제가 궁을 아꼈어야 돼 궁을 너무 빨리 썼어 1분대에 써가지고 1분초대에 써가지고 아 한 30초대에 궁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궁을 너무 빨리 썼어 아꼈어야 되는데 프로 데뷔할 생각 없어요 전 프로할 실력이 안됩니다 제가 만일에 70점대에 올라가더라도 70 70점대 올라가면 솔직히 프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이 네 일단 영혼폭 같은 경우에 뭐 연습하면 되는거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노는게 낫지 뭐하러 굳이 프로가 쉬운 것도 아니고 안그래 바로 앞에 정클렛 덫이 있어요 덫 여긴 아니네 센터에 덫 깔은거 같은데 바스턴 바스턴 아임 반피 아임 오른쪽 안 버스턴을 도착했어 아임 반피 아 정클렛 저기 위에 있다 걸구 오케이 장전한다 아이고 뒤진다 아 어 이거 뭐야 어허 미안 뭘 자랑, 타랄라를 향하여 복찬도다! 안녕? 65 66.1% 컷 컷, 컷, 컷 66.2, 상위 1%입니다 지금이 내가 상위 2% 정도 될거야 상위 1.5% 정도 될거야 65.5점 정도 되니까 안녕? 개 하드하게 전원 처치, 8분 컷 6분 차이 난다 6분 차이 난다 6분 차이 난 6분 10초 남은 곧 1퍼 갑니다 65점이 그렇게 없냐구요? 예, 그렇게 없어요 디바 윈 써놓을 것 같은데 59점, 상위 10%인가? 그 아래는 잘 모르겠다 몇 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44점에서 45점이 전체 유저의 반이 들어가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 45점에서 55점 사이가 오버워치 전체 경쟁전 돌린 유저 중에서 반이에요 반 반 반이 있어 아, 저 함 해볼게 여기 갈 수 있는지 겐지 안 올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이게 한번 점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 아예 구조물로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한번 해볼게 아, 못 넘어오네 벽이 막혀있어 그, 투명한 그 텍스처로 막혀있네 못 넘어가게 그래 되면 좀, 좀 사기긴 하다 여기면 되겠지 아, 그럼 여기만 있어야겠네 자세 자리 Gutek & Thex ются 아, 그만 위로 올라가서 샀어야 되는데 역시 난전애네 난전애네 정크랩만한게 없어 안녕 겐지 반피 어이구 어 나 뒤지겠다 어이구 뒤질뻔했네 뒤질뻔했어 아 쉬프트 못맞출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힐킹 먹으러 없겠지? 아 P10 어이구 아이고야 낙사했으니까 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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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트로 포탑있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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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실력 차이 너무 난다 같은 점수 떳인데도 실력 차이 엄청나네요 뭐 끝난거 아냐? 아 8분동안 우리가 A A만 밀면 됨 이제 8분동안 A 밀면 됩니다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노동 날비를 안한다liv들 안녕? 안녕? 하나 더 해줘 인사 좀 해줘 인사 좀 해줘 인사 좀 해줘 완전 나쁜 놈아 인사 한번만 해줘 오 고마워 얘들 얘들 우주 방어가 들어간다 어이구 뒤진다 바스킹 어이구 안녕? 왜 일을 안쓰니? 빨리 써야지 바스킹은 잘라줘 바스킹 포타컷 아 힐깃 먹어야 된다 아 저기 힐깃 하나 먹고 싶은데 아 네 장식 아 아 왕 아 아 아 아 라인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진짜 잘한다 난 탱커 모일이 너무 좋아 탱커를 주로 하는 사람 제일 좋아요 라인이라 자리아를 우호스터 1로 파는 사람이 제일 좋아 진짜 진짜 소수거든요 메르시 휴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최상위권 휴조 빼고는 중상위권까지 아 그래요? 전 그냥 님이 잘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럴특 하하하하하 폭 Felix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